안녕하세요. 저는 잘생긴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천안신당고등학교 현재 3학년 재학중인 권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뭐하는건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먼저 일단은 학생 발언대 목차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는 로봇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봇과 내살때 처음으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봇을 봤는데 너무 귀여운거에요. 막 째까만게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너무 귀여워서 그때 꽂힌 나머지 지금까지 이렇게 로봇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여러분들 흔히 공장 가면 한다는 그 땜질 뭐 컴퓨터 언어 뭐 전자회로 이런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정도 독학으로 하는게 많다보니까 뭔가 배움을 굉장히 갈망하는 상태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연구를 하다가 지능형 로봇이라는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카이스트, 휴보, 여러분들 뭐 아시모 이런 친구들처럼 자기가 판단을 하는 로봇 쪽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다윈오피2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여서 제가 독학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직접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코딩 코딩 하잖아요. 그 코딩도 직접 하면서 대회에 좀 출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제로봇 컨테스트에서 종합 키트리그 우선하면서 대통령상 수상도 하고요. 뭐 대통령상 사실 제가 수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 이런 친구들이 아 이런 친구가 지금 뭐 발표하는구나 뭐 이런걸 했었구나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학전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맨날 로봇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로봇을 배울 수 없을까? 솔직히 보면은 학교에서는 맨날 구경수 해봤자 기술 이 정도밖에 안 배우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엄청 큰 기회가 옵니다. 바로 저희 천안신당고등학교가 고교학전제 연구학교가 된 거예요. 고교학전제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저의 교육과정에서는 로봇 기초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먼저 로봇 기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기초적인 걸 막 배우는 거예요. 어떤 뭐 로봇의 역사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그래밍은 실제로 그 안에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음에도 고교학전제를 여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다 계시지만 이 과목을 가르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제일 무식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는 대로 전화를 다 걸고 발로 직접 뛰면서 제가 선생님을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함께 계속 전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선생님을 구하게 되면서 로봇 기초와 프로그래밍을 작년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컴퓨터 언어라고 C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그런 C언어를 실제로 한번 배워보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얻는 거죠. 로봇 기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의 역사, 기초적인 걸 배운 다음에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친구들이 들었을까요? 저처럼 로봇에 대해서 막 많이 알던 친구들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진로가 굉장히 불분명했던 친구들도 그냥 저 따라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같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고교학점제를 같이 수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친구들의 진로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로봇이 직접 비라는 글자를 인식을 해서 택배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초 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라인을 보고 인식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귀엽죠? 시간 관계상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는 발표할 기회가 주었다는 거. 다른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진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 제 생각에는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결국에 와서는 앞으로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주입식으로 또는 무조건 고정된 것만 배워왔지만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통하면 저희가 배워왔던 것들 또는 전문적인 것들도 쉽게 쉽게 배우면서 앞으로 인재들을 기를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횡설수성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